모처럼 정말 반가운 다양한 견해들 속에서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여러분들 폭락론자들 다 틀렸다. 땅지꼬에서 아주 재미난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내용을 조금 나누어서 팩트체크를 하면서 인터뷰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저도 일부 공감하는 내용이 있고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같이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와중에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지까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시만요. 2024년 부동산 시장 하락 외치던 폭락론자 일부 전문가들 다 틀렸다. 이런 기사가 오랜만에 떴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폭락에 대한 어떤 이슈, 폭락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한번 짚어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폭락론자는 진정 서민을 위하는가? 물론 폭락론자분들인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폭락론자가 아니에요. 시장이 좋아지면 사라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물론 저희는 경매 시장이다 보니까 폭락하는 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돈을 버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냥 일반 거래 시장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요. 그게 그러면은 살 타이밍을 지금 그 폭락론자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유명하신 분들 지금 많잖아요. 그분들이 몇 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도대체 언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지금 시장은 이미 움직였는데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죠? 여러분 이게 근데 오늘날의 얘기만 아니었던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죠. 2013년도에 맨 왼쪽 위에 기사를 볼까요? SBS CNBC에서 부동산 쪽집계 선대인 집 사려는 사람들을 위한 증문죽설 해가지고 그때 저도 기억이 나요.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렸고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전 당시에 이제 경매를 열심히 했죠. 부동산 뭐.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그렇지 그래 너무 비쌌어.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됐어. 그럼. 그때 이제 이렇게 노무현정거 때 말이야 원래 한번 확 내려갈 때 제대로 내려갈 뻔했는데 말이야. 다시 반등했던 거 급격하게 그동안 얼마나 올랐어. 떨어질 때 됐어.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죠 여러분? 집값 폭란에 망령에 주의하라. 이게 언제의 기사였냐면 2015년도 10월달 기사입니다. 더우나 최근 2주간에 걸쳐 SBS 스페셜시라는 방송에서 방영된 아파트 관련 프로그램에 나와 폭락론을 주장하는 폭락론자들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들이 다시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 두 달 전에 일이다. 하면서 이제 이런 기사들,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시장에도 살짝 좋아졌다가 2017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서울에도 그랬고요. 특히 경기권은 그때는 분양 물량이 미분양이 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동탄, 지금은 굉장히 10억 이하로 찾아보기 어려운 물론 저쪽하고 다르죠.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있는 동탄 그때 분양가가 3억 3천, 4억 4억 3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미분양이 나는 바람에 4천만 원, 제가 그때 당시 금매는 7천만 원 마이너스피도 봤어요. 7천만 원 마이너스피도 봤다니까요. 지금 결국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시흥 쪽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들 경기도 시흥에 가면요. 의외로 꼬마 신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경기도 일대에서 평야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린벨트가 많은 곳이 경기도 시흥이에요. 시흥은요. 지금도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은 먼 훗날에도 좀 많이 지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린벨트를 제가 추천하지는 않고 어쨌든 또 볼까요? 21년도 10월 달에 다시 고개든 부동산 폭락론 어때요? 17년도부터 또 한참 막 재미를 보다가 이제 이 폭락론 막 나오면서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진정 서민을 위하는가? 왜냐하면 투자를 여러 번 하면서 어떤 오를 때도 경험하고 조금 조정될 때도 경험해 보고 또 심하게 폭락이 되는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것도 경험을 해보다 보면 결국에는 이랬든 저랬든 그때 당시 시장에 맞춰서 좋은 걸 잘 들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팔지 못해서 갖고 있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면 다 올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입지를 잘 좋은 곳에 잘만 내가 갖춰놓고 있다면 그래도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충분히 언제든지 회복하는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은 이 폭락론에 대해서 어때요?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내할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민 입장에서 이제 주택을 많이 가져보지 못한 분들 입장에서는 벌써 이런 분위기와 이런 언론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주춤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관찰하고 노력하고 다시 상승장에 내가 휩쓸려질 수 있도록 내가 계속 두 눈을 켜고 봐야 되는데 어때요? 서민일수록 주택이 없을수록 경험이 작다 보니까 이런 이슈야나 이야기에 흔들리고 다시는 안 보고 잠깐 몇 년 떠나 있고 또 이제 박사님들이 이제 막 안 된다. 지금은 주머니 갖고 있어라. 라고 하니까 또 그냥 이런 상황들이 이제 빚어지면서 어때요? 여러분 아 떠날까 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일일비하면 안 돼요. 제가 며칠 전에도 방송했잖아요. 부동산 일반 거래와 경매 거래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현재도 계속되는 폭락론 폭락론 굽히지 않는 하락론자 정부가 대출로 집값 올려 역대급 붕괴 임박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들은 전반적으로 현재 반등 상황이 확실치 않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죠. 유명한 폭락론자의 대가이신 라떵떵님께서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번 집값 붕괴는 역대급일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근데 이제 뭐 한 10년 넘게 10년은 아닌 것 같고 한 6년 됐나요? 5년 된 것 같은데 이분은 뭐 주구장창 폭락론을 외쳤죠. 근데요.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이게 폭락인가요? 폭락이라고 주장을 하시긴 하지만 어때요? 조종받은 국면이죠. 왜요? 당시에 4억이었던 아파트가 10억, 10몇억까지 갔다가 몇억 조종받아서 8억 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다시 10억 이상으로 회복된 지역도 있고 아직 8억이 있는 지역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애초에 4억이었는데 지금 이미 그래도 2배가 뛰어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팩트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 폭락론에 휩싸여서 안 하는 게 그럼 맞는 거였을까요? 계속 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자, 집값 떨어진다던 전문가들 다 틀렸다. 이거는 이제 다 아까부터 지금까지는 요즘 기사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집값 폭발. 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가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자, 집값이 반등조짐을 보인다. 총선 전으로 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여러분들 지금 피부로 느끼고 계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었죠. 총선 전에 분위기가 총선 이후에 다양한 정책 방향이 나올 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거래를 조금 도모하던 분들도 주춤화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번 달은 5천 건을 아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생분들 주변에도 지금 낙찰받고 진행되는 사안들을 보면 거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지금 실전 시장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살아있다는 거죠. 지난달에 벌써 4천 건 넘었잖아요. 지지난달은 어땠고요? 작년에 안 좋았을 때 1천 건도 넘지 못했어요. 전 서울 기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집값 전망은 작년 말에 국내 연구기관들이 올해는 무조건 하락한다고 전망했다. 주택산업연구원만은 올해 중반기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강보합세로 들어서고 연말에 가면 지방광역시 중 일자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주택매매가격직수 변화율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국 그래프도 그렇고요. 수도권 그리고 서울 그래프. 나쁘지 않죠. 본격적으로 그러면 상승하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년 말 전으로 저점을 찍고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반등을 시작하고 있다. 서울은 이미 상승제로 전환했다. 향후 시장은 다음과 같은 변수들의 좌우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첫째는 거시경제 상황이다. 경제가 좋은데 집값만 떨어지기도 어렵고 경제가 나쁜데 집값만 올라갈 일도 없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죠? 당연하죠. 근데요. 오늘 아침 뉴스였어요. 따끈따끈하게. 뭐라고 떴냐면요.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표를 다시 한번 수정평가했는데요. 원래 전세계 얘기하는 거예요. 2.4%, 올해 2,004%의 성장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0.2%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수정 발표했는데 오늘 2.6%로 세계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는데 부동산 가격이 안 따라올까요? 그죠? 둘째는 수급 측면이다. 그죠? 수요 중 유효수요, 즉 현실적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과 비교한 매물이다. 수급 측면에서 보면 5년 동안 평균 인허가 물량이 53만 가구인데 작년 인허가 38만 착공은 20만 가구 실제로는 18만 인허가는 받았는데 착공을 하지 않은 게 18만이나 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 지금 뭐 어때요?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지금 빌라 지금 이번 달 지표였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0개였습니다. 이번 달 0개. 신청건수 0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또 다른 변수가 있다면 금리도 중요한 변수이다. 공감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죠? 금리는 정점을 지났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연내 미국 금리가 한 차례 정도는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급이 부족하고 금리는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고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만큼 경기도 회복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승 압력이 꽤 있다고 봐야 한다. 저도 당연히 공감하고요. 지금 여러분 미국이 금리를 안 내렸지 미국이 너무 안 내리니까 저저번 주였나요? 여러분들 기사 보셨습니까? 유럽도 내렸어요. 유럽도 내렸습니다. 금리 한 차례 지금 내렸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안 내렸어요. 웬만한 주요 지금 국가들도 한 차례 벌써 내렸어요. 원래 미국이 내리면 내리려고 했는데 미국이 내리는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국민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면 더 많은 회사들이 도산나게 당하게 생겼고 더 국민들이 지금 더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버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죠?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 맞춰서 내릴 수밖에 없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올라갈까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이 감정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분위기 이것들이 다 시장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내는 이자보다 몇 개월 후에 낼 이자가 당연히 적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꽤 많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도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미 약간 고금리 상황이 옛날에 비하면 고금리도 아니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건 고금리잖아요. 이 고금리 상황이 사실 지금 익숙해졌어요. 이제 적응됐어요. 그럼 여기서 좀 더 내려가죠? 굉장히 다시 이제 우리는 어때요? 학습효과에 의해서 다시 고마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력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거래가 또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아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DSR을 안 풀면 안 돼요. 정부 입장에서 지금 DSR을 풀어줘야 서민들도 집을 산다면 서민들이 지금 이렇게 상승이 본격적인 상승이 오기 전에 지금 빨리 두 개 세 개 정도는 사놔야 본격적인 상승이 왔을 때 그 흐름을 타서 사다리 이제 부자의 사다리를 하나라도 더 빨리 건너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시장이 이게 이제 서민들이 지금 DSR 때문에 대출을 못 받아서 못 사고 있다니까요. 아 이걸 나중 가서 풀지 말고 그러면 이미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여러 개 지금 사두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적극적으로 제가 어저께 법원 갔다 왔단 말이에요. 어저께 맞죠? 어제 오랜만에 중앙지법을 갔다 왔어요. 우리 이데일리 기자님하고 현장 룸포 촬영하신다 그래서 같이 이제 좀 인터뷰도 좀 하고 갔다 왔는데 여러분 중앙지법 중앙지법의 저기 경매법정이 자석이 160석인가 그렇습니다. 거기가 꽉 찼고요. 뒤에 줄 서 있었어요. 뒤에 서 있어. 여러분 중앙지법 의자가 그래도 다른 법원에 비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다른 법원은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인산 이내입니다. 인산 이내입니다. 여러분 경매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전 되게 중요한 지금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되는 타이밍은 두 달 봅니다. 두 달. 두 달 봅니다. 진짜. 두 달 안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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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지금. 두 달을 빨리 빨리 해야 되고 이 시장이 늦더라도 올해 안에는 여러분들이 빨리 준비해 놔야 돼요. 이 시장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우리 군몬 경매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집값이 폭발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폭발까지는 아닐 것으로 본다. 저도 당연히 공감합니다. 자, 수요가 되살요. 자, 수요가 되살아났을 때 완충 역할을 해줄 것이 있다. 뭐죠? 그래서 첫째는 3기 신도시 공감입니다. 첫째는 3기 신도시 공급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정부 때 신도시 개발은 필요 없고 투기꾼만 잡으면 된다고 하다가 19년도부터 3기 신도시 개발을 시작했다. 여러분들 그때 이슈 기억나시죠?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건 칭찬해요. 왜냐하면 그 기조를 계속 꿀꿀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부양책으로 전환하면서 변화를 하는 모습 그래도 더 많이 오를 거를 조금 붙잡은 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미 그건 지났고요. 규모가 작은 택지도 많이 개발했다. 금년말부터는 분양을 본격화할 것이다. 매매시장의 수요를 분양시장이 흡수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또 건축비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과연 진짜로 본격적인 착공은 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 의문은 있습니다. 있으나 지금 당장 몇 년 동안은 이거에 대한 불안감은 없습니다. 불안감은 없고 그러나 이게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 진행할 것이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믿음과 이런 시장의 분위기는 또 이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 이건 당연히 저도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둘째, 거시경제와 금리도 변수이다. 수출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성장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이죠. 지금 이미 시장 상황에 있는 특히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피부로 굉장히 받았거든요. 예전만큼 장사가 안 되는데 이자는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안 좋으면 모르겠는데 두 가지가 다 안 좋으니까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수출이 늘어난다고 직접적으로 지금 바로 이 피부로 느껴질까요? 몇 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좀 힘들어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낮아지겠지만 과거처럼 1에서 2%까지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금리가 주택 수요를 일부 제어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또한 공감합니다. 그렇죠? 지금 원래 미국이 빨리 금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실험률이 높지 않고 또 생각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작아지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 때문에 원래 올해 J.P. 모건이나 이런 데서도 어때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어때요? 여러분 올해 한 3번 정도는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인하할 것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를 일은 없다는 거 못 버티다가 유럽에서도 지금 내렸다는 거 이런 거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고 더금리로 갈 것으로 보여지는 이 분위기로 느껴지게끔 도와주는 이런 분위기들 너무 좋은 거죠. 그렇다면 완만한 상승을 전망하는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서울의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상승할 것이며 마용성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회복하면 상승세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겠지만 강남 3구는 다른 지역보다는 상승세가 빠를 것이다. 일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성동구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마용성뿐만 아니라 그 외에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한번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 가격으로만 비교를 해봐도요. 여러분 관악구 면목동 일대의 빌라 가격하고 서초 방배의 빌라 가격하고 여러분 별로 차이 안 나요.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여러분 지금 이게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이게 약간 저입지와 고입지의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만나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금 여력이 조금 더 된다면 근데 최초생의 주택 대출 같은 경우는 90%도 나오고 또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더 많이 다주택자도 나오는 경우 80%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소액이더라도 조금 더 좋은 입지에 있는 물건들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의 기간을 만나게 되면서 가격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빌라의 가격이 좋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가격이 좀 만나 있거든요. 그리고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화 기획에 있었던 그런 물건들도 부동산 시장이 막 부양되고 좋았을 때는 막 치고 올라가다가 이런 국면이 되고 건축비 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조정을 받은 국면을 막게 되면서 그런 지역에 대한 진짜 진행할까? 건축비가 비싸서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 속에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조정이 또 돼 있거든요. 근데요. 정부 입장에선 이 상황을 당연히 자시하지 않을 거잖아요. 공급이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막았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폭락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다가 못한 이 지역들 추가 분담금이 부담이 돼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 굽어 살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혜택을 더 지금 혜택을 좀 더 주고 있나요? 예전에는 역세권 개발 시프트와 관련된 혜택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때도 진행돼서 메세네아폴리스라든지 이런 데는 혜택을 받아서 진행했잖아요. 합정동에. 근데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잖아요. 역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상승세가 빠를 것이다. 지방광역시 중에서는 일자리가 많은 도시들은 소폭 상승세를 보일 것이지만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예, 공감합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지방에서 일자리가 많은 도시들은 소폭 상승세를 보일 것이지만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은 지방에 있는 거는 해도 된다. 저는 이런 표현보다는 자, 지방에 일자리가 많은 도시에 있는 아파트가 천만 원이 오르면 서울은 얼마 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투자 대비 저는 효용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방에 계신 분들 이번 기회에 빨리, 예, 빨리 수도권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부에서는 인구도 감소하는데 집값 오르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한다. 리먼 쇼크 등의 영향으로 2011년 전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자 이제 집값이 영원히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다. 당시 집값 하락론의 근거는 출생인구와 경제활동 인구 감소를 꼽았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택시장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30세 인구라고 본다. 30세부터 전세든 내 집 마련이든 주택 수요자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맞죠?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그죠? 30세 도달 인구가 2017년부터 21년까지 연평균 67만 명씩 늘어났는데 22년부터 28년까지는 아직 멀었죠. 28년이면 연평균 72만 명이 늘어나요. 지금 늘어난 것보다 출생수가 문제인 거지 사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실수요자의 수는 지금도 2028년까지도 72만 명이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계속 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1인 가구가 이미 천만이 넘어버렸죠? 근데 30대가 실제로 이 수요에 목말라 있는 이 30대가 67만 명씩 늘던 것이 연평균 72만 명이 28년도까지 늘어난다니까요. 근데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요. 28년도까지 공급 지금 초토함이 큰일 났죠? 부동산 시장이 조종이 돼서 여기서 더 큰 폭락이 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미 그냥 이 통계만 보더라도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2030년까지는 주택수요 측면의 인구구조를 분석해보면 수요가 오히려 더 탄탄하게 늘어난다. 이게 지금 이 수요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40대 50대는 어차피 부동산에 계속 관심이 있잖아요. 60대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새로 진입하는 관심이 있어서 진입하는 이 세대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급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인구 앞으로 더 걱정되시나요? 인구가 진작에 우리보다 출생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던 일본에 대한 기사 요즘 기사입니다. 5월 31일자 기사예요. 뭐라 그래요? 도쿄 오사카 아파트값 상승률 세계 15개 도시 중 최고 일본 부동산연구소 제22회 국제 부동산 가격지수 세계 15개 도시 올해 4월까지 6개월 변동률 도쿄 오사카는 1.5% 최고 상승률 서울 0.2% 여러분 도쿄 오사카는 이렇게 올랐지만 타 지방은 안 올랐어요. 일본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한 일본도 이렇게 오르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끊겼나요? 왜? 방송 끊겼어? 네, 맨토님 끊겼어? 네? 방송은 끊겼냐고? 아니요, 아니요. 아직도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하는지 모르고 저희 직원이 전화를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도쿄 아부다 아자 부다의 힐스 저출산시대 도시계획의 미래 도시대 대신 컴팩트시티로 재개발 도복권의 도시기능 집약해 초고층 설계통일 연면적 대비 녹지공간 넓혀 네, 이런 기사 여러분 컴팩트시티 기억하시죠? 이거 한번 보시죠. 얼마 전에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들이었죠? 네, 컴팩트시티 뭐예요? 역주변을 중심으로 네, 그냥 주거만 있는 게 아니라 일자리 교육 학원 병원 영화관 수영장 문화센터 뭐 없는 게 없게끔 근데 이게 옆 근처에 있으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옆 근처와 관련된 활성화 정책 기억하죠? 네, 이렇게 꼬마 빌딩 빌라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네, 옆 근처에 있어서 뭐 하겠다고 그러면 어때요? 용적료 원래 170%였는데 800%까지 준다 그랬어요. 43층짜리로 지하는 8층짜리로 변모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변모해요. 근데 옛날과는 다르게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혜택을 주는 만큼 기부채납을 많이 받아서 기부채납 받은 물량은 임대아파트로 공급했죠. 근데 지금은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 공급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 이런 것들로 공공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빨간색 뭐라 그래요? 공공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넣겠다잖아요. 그러니까 마포구 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공공 그냥 뭐 이것저것 독서토론교실 이런저런 거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냥 임대아파트만 공급하는 얼마나 합리적으로 바꿨습니까? 이 정부는 왜 이렇게 갈까요? 역세권으로 더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왜? 모두가 역 근처를 원하는데 역 근처가 너무 낙후되어 있고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는 서울의 모습이 너무 많거든요. 아직 그 자리 빈틈이 있고요. 여러분 요즘에 허그가 허그가 지금 많은 걸 낙찰을 받아가고 있는 거 알죠? 근데요. 여러분들 포인트 보신 적 있어요? 어디 거 위주로 받아가고 있어요? 네? 어디 거 위주로 받아가고 있어요? 역세권 위주로 받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잘 관찰 한번 해보십시오. 아닌 것들도 받아가고는 있는데 비율을 한번 조사해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또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이 되신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디까지 했죠? 어? 나 끊겼나요? 아... 죄송합니다. 끊겼나? 제가 안 되죠? 제가 좀 뭔가 끊긴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 제가 와우스가 안 움직여서 광고가 나왔다고요? 네. 아... 여러분... 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슬이아요 109일차님... 아... 109일제님... 네. 아... 좋습니다. 또 제이스K님... 어... 바타구타님... 선대인말 반대로 하면 되더군요. 도움 많이 됩니다. 2013년... 전 상급지 갈아타기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어... 또... 잘 나오는군요. 네. 아... 제가 아까 끊긴 줄 알았어요. 갑자기... 직원이 전화가 와가지고... 여러분 잠깐 중간에 생방송 중에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예. 여러분들... 오늘... 어... 오늘도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바람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에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신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되십시다. 화이팅!